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쓰레기 보듯이 보는데 제가 쓰레기가 아니에요 주제를 잘 보세요 돈 때문에 안 헤어지는 게 더 쓰레기예요 돈 때문에 안 헤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자본주의 그리고 팩트 나갑니다 내 여자친구가 내가 분명히 한 번만 더 도박하면 헤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나한테 도박을 했고 10억을 따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? 지도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안 헤어지면 눈치 없는 거란 말이죠 반이니까 헤어져야지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경만 노경만님 말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눈 감아줍니까 아니면 그냥 헤어집니까 경만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겉다와 이거는 눈 감아준다는 거네요 눈 감아준다 저런 친구는 이제 여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뭔 잘못을 해도 눈을 계속 감아주는 거야 맞잖아 옆에 여자친구야? 아 여자친구야? 처음 만남도 눈 감고 있었어? 아니 봐봐 눈 감았대잖아 자기들이 아니 자기들이 눈 감았대잖아 아니 나랑 의견이 다르니까 나도 화가 나니까 그런 거지 아니 이제 이제 우럭같이 생긴 게 어디 관객들을 놀리고 있어 제가 아니 사람한테 우럭 닮았다니 이게 말이 돼요 지금? 사람한테 우럭 닮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럭한테 사람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지금 생선인데 말하고 있는 거야?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? 나 정말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? 우럭이라고 초장... 야 너 독립을 지켜! 아니 우럭한테 수준으로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?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아유 아유 저기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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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